울산 지역 아파트의 외지인 매매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울경 경제계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경제브리핑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10채 가운데 2채는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의 외지인 매매 거래 비율은 18.8%로 6월 26.3%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2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울산 아파트 원정 투자가 늘어난 것은 최근 3년 동안 약세였던 아파트 가격의 저가 메리트가 발생한 데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8월 한 달 동안 각각 0.45%가 오르는 등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경제계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과 소음, 경제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가덕 신공항 개선안이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경제계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폐기를 넘어 가덕 신공항 건설에도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1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 소방관 유자녀 70명에게 모두 2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SO1은 지난 2006년부터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를 위해 순직한 소방관 유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염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5년 동안 1,329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38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